내일 본 투표를 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페리스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언론들은 트럼프가 졌다고 보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귀환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 세계가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땅덩어리, 한국의 98배라더니 선거를 하는, 투표를 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길다면서요. 24시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본토에만 시간대가 4개나 걸쳐 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차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즉, 동쪽에서 투표가 끝나서 개표 중인데 서쪽은 한창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풍경이죠. 우리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내일 오후 2시 미국 동부 광산 지역인 딕스빌 노치에서 투표가 시작되고요. 모레 오후 3시 알래스카를 마지막으로 투표가 종료됩니다. 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유명한 배우죠. 줄리아 로보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 몰래 투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영화 배우 줄리아 로보츠가 목소리로 출연을 한 해리스 홍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남편 몰래 투표하라는 이런 뉘앙스에 그렇지 않아도 심상치 않았던 젠더 논쟁. 불이 붙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심지어 그 경합주 일부 여자 화장실에서는 남편과 남자친구가 해리스에 투표한 걸 알 필요는 없다는 쪽지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안 그래도 경합주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뒷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영상과 쪽지 운동 때문에 반발한 보수층 남성이 막판 집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쪼개지고 분열할수록 선거 당일 폭력 사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방탄 쫓기의 저격수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경호 펜스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에 의회 난이폭력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근처 가게들은 이미 나무판자로 유리창을 막는 등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개표소로 진입하려고 했던 디트로이트는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했습니다. 또 일부 투표소에는 방탄 조끼를 입은 무장 인원과 저격수를 배치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미국 투표는 투표날 풍경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